실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거든 나한테? 뭔데? 이 다이어리 기억나? 너 사고 날 가방 속에 들어있던 다이어리 그거 버렸었다며? 내가 갖고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? 이게 뭐 별거라고 나한테 말 못할 무슨 이유가 있었구나? 실은 내가 장윤씨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한테 그 말을 못했어 네가 알면 안 될 거 같아서 그 사고 때문에 장윤씨 동생이 죽은 거잖아 네가 너무 힘들까 봐 내가 필사적으로 숨겼어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 내가 힘들까 봐 숨겼다니 이게 뭔데? 왜 윤희씨 사진이 역시 나와? 왜 윤희씨 사진이 역시 나와? 잘 나왔다 어, 이 사람 누구? 장도훈 맞지? 어떻게 알아? 우리 형을? 형? 형이라고? 어, 우리 형 아니, 나 이분 대학교 다닐 때 엄청 좋아했던 조교였거든 우리 형을 좋아했다고? 아이, 짝사랑 짝사랑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갔나 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? 여기 없어 미국에서 공부해 아, 그래? 잘 됐네 야, 이것도 기념인데 나 이거 주면 안 돼? 그래 그러든지 고마워 장윤씨 오늘 미국으로 간다나 봐 고마워 뭐? 영아!